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제 공수처가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거부했고 이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가 무산돼 버렸는데요. 이를 두고 법적이라든가 많은 국민들이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권에서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 출범시킨 조직이고 또한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출범할 때 성역 없는 수사를 가장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문 대통령하고 청와대가 정작 본인들이 수사 대상이 되니까 과거 검찰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를 못하게 지금 거부를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와대 스스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놓고 본인들이 성역인 것을 증명을 했다라는 지적과 함께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한 것은 물론이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검찰을 개혁하겠다라고 공수처를 출범한 취지를 청와대가 앞장서가지고 훼손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공수처가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하려고 시도를 한 것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지난 3월 17일에 공수처에 이첩을 한 허위 면담 보고서 작성 의혹과 관련된 것이고 이규원 검사는 과거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면서 접대 공여자인 건설업자 윤준청 씨를 6차례 면담한 뒤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이후에 오보 사태로 이어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던 것으로 밝혀져 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아무튼 공수처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해당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이광철 비서관에 경기도 강명시 자택에 검사하고 수사관을 보내서 허위 보고서 작성 관련 자료를 찾았다고 전하고 있고 동시에 이광철 비서관이 근무하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해서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해서 무산이 되어버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공수처 측에서는 청와대의 내부 사정으로 금일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여기서 말하는 청와대의 내부 사정이라는 것은 이광철 비서관이 청와대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솔직히 조금 웃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 공수처가 범죄 혐의하고 관련되어 있는 자료라고 판단이 되면 정당하게 영장 청구를 받아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물건들을 챙기면 되는데 도대체 이광철 비서관이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가지고 청와대가 공수처를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만든 것인가 좀 의문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압수수색이 불발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압수수색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오늘도 이광철 비서관이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같은 사정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솔직히 어저께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한다고 이 난리를 쳐놨으니 청와대에게 증거인멸을 할 그런 시간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날 청와대가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윤중천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으로 촉발이 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와대하고 여당이 공수처법을 강행을 해서 출범시킨 게 공수처인데 공수처의 수사를 청와대가 앞장서가지고 거부하고 방해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또한 내로남불의 극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출범하고 초대 공수처장인 김진욱을 임명을 할 때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청와대는 빼고라는 이런 공식을 성립을 시켰으며 이와 같은 일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을 할 때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라고 이야기해놓고 진짜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윤석열 총장을 압박을 하고 결국은 사퇴하게까지 만들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라고 이야기해놓고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니까 이를 거부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청와대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역시나 이번 정권이 이야기하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이라든가 성역은 상대방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알려준 것이며 이번에 청와대가 보여준 태도만 보더라도 앞으로 공수처가 청와대라든가 대통령을 포함해서 직권세력하고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는 완전히 지금 무산을 시켜버리게 만든 행동인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말을 바꿨다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은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 과거 2010년 2월 3일에 최선실 국정농당 사건이 한참일 때 당시에 이를 수사 중이었던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이미 제출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당시 특검팀이라든가 현재 여당 진영인 민주당 진영 그리고 문 대통령 쪽에서는 엄청나게 비판을 했는데 특검팀은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강제 집행하러 간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 당시의 대선 주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하고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가지고 대치를 했던 것에 관련해서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박근혜 정보를 비판을 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법 절차에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앞서가지고 2016년 말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문 대통령하고 청와대가 이번에는 본인들이 만든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내로남불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검찰 조직 일각에서도 이번 정권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지금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2020년 초에도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당시에도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조직에서는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수사할 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적이 있었지만 적어도 당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7박스 분량의 압수물을 제출을 하긴 했다면서 탄식을 했었고 당시에도 이번 정권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광철 비서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청와대가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광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연류가 되어가지고 현재 피의자인 상태이고 지난 1일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라는 핑계로 그리고 업무 공백이 생긴다라는 핑계로 이광철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핑계이고 이중 잣대일 뿐으로써 과거 문 대통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을 때 1시간 15분 만에 즉각적으로 수리를 해가지고 바로 내보내버렸고 최재웅 전 감사원장 역시도 사임 의사를 밝힌 지 9시간 만에 수리를 해가지고 바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광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1일 날 사표를 제출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수리를 하지 않고 있고 붙잡아놓고 있는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을 내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이며 피의자인 이광철 비서관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라는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면피성으로 사표를 지금 받아놓은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번처럼 검찰이라든가 공수처의 수사가 들어오면 이렇게 방패 마귀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 출범시킨 공수처의 수사를 청와대가 스스로 무력가시킴으로써 이번 정권 스스로 공수처의 의미를 퇴색을 시켜버렸으며 이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구민들이 이번에도 내 편은 제외시키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재 상황을 쓴음을 지으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